심판한테 그런데 왜? 왜?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심판한테? 깜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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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라 이 셰이크야 하길래 내가 놀랬죠 많이 어린 나이에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정확하게 이익을 안 나는데 아 이거 곱찬진 안 하면 말리겠다 해서 저 욕하는데 얘 아니 근데 섭외 받고 왜 한다고 했어요? 다 망기야 하잖아.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요? 정리를? 야 경계로 나왔을 때도 경계하고 다 했잖아. 니가 불러가라 니는. 니는 때려놓고. 망기야. 망기야. 왜? 너무 잘해. 기만기. 기만기. 여년생이야? 야 진짜 깝죽거리지 마라 이. 아니 말을 안 해. 알았어? 호동이 보고 한 번만 해줘. 아니 형님. 깝죽거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해야 되지. 깝죽거리지 적도 없는데 깝죽거리지 마라. 깝죽거리지 마라. 깝죽거리지 마라. 호동이 형님 사는데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지금은 호동이가 너무 착하다. 아니 그때 옛날에. 옛날에 어느 정도로 깝죽거렸길래 도대체. 서로 경기 열심히 하다 보면. 경기 시작 전 아니었어? 시작 전에 사빠잡은 데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진짜 호동이가 좀 안 미웠거든. 아 진짜? 난 너무 안 미웠지. 아! 커피맛 혼자서 해구나. 아! 커피맛 혼자서 해구나. 아! 커피맛 혼자서 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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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살 닿지. hart 일어나쁘지. 연받, 연받는 게 아니라 앞에서 걸고 싶으면 진짜 환장한다. 어어. 음. 근데. 스포츠 치름대회에 1인자 이만기를! 오 대박!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넘어뜨려서 이겼어! 그럼 이 사람이 이성을 잃지! 그렇잖아! 그럼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냥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쯤 전에 대단한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만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얄미운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우승자가... 당연히 그냥... 아니 몇 년을 한 번도 안 바뀌고 맨날 우승을 하니까! 갑자기! 갑자기! 아니 근데 그게 이만기 돼? 해가지고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어! 우승은 이만기! 아 이런 건 전문원이 마지막 한 라운드의 결론을 보기 위해서 TV 앞에서 그걸 모르지는 너희들에! 정말 몰라! KBS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말할 필요 없이 KBS 아웃뉴스가 11시에 뉴스가 할 정도였으니까! 아웃뉴스가 제일 미래일 정도고! 근데 한참 귀찮아다! 결승자는 진해에 차가 안 다녔다! 다 싫은 거구나! 전부 다 싫은 거구나! 그때는 차가 별로 없지 않았나? 80년대에! 아웃뉴스! 여기도 다 쫓겄리는데? 여기도 다 쫓겄리는데? 호나! 근데 아이템 그때 최고의, 최고의 뉴스는 이만기 천하장사 우승이 아니라 이만기가 한 번 지면 그게 최고의 뉴스!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그게 한 번 어쩌다 지면 되게 큰일이 난 것처럼 뉴스예요! 얼마나 그때 시름이... 그래서 강호동이 이겼잖아! 이 형 오늘 왜 이렇게 희망이야? 그때, 진짜 그때 기분을 듣고 싶어! 졌을 때! 안 졌어! 졌다고 표현하는 거나 그런 정황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해? 그럼 뭐라고 해? 당연히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 은퇴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내가 만약에 화려하고 그냥 전승기 때 내가 은퇴를 해버리면 시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를 이기는 후배가 나타나면 그때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물려주고 실험판을 떠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인배함! 정말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도 그렇게 좋았거든! 좋았는데 호동이가 나와서 앞에서 막 약을 올려... 앞에서... 내가 너무 얼마나 화과라든지 심판한테 부자질했잖아요. 심판한테 막 이러고 이래도 돼야! 이래도 돼야! 심판도 형 매특하다가 생각이 나나봐. 생각나대 니도 니 스스로 형이야. 전혀 안 나나. 이제 하도 얘가 얘기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형님도 과거를 돌아가보면 우리 형님하고 선배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전에 대선배님들하고 경기를 할 때 그 선배들 앞에서 그냥 파이팅하고 기가 죽기 싫으니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영웅이니까 그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 그것을 이제 파이팅으로 감춘 거지! 나의 긴장과 나의 떨림을 아 근데 그거는 니는 나는 그래도 선배들 앞에서 이러진 않았고 니는 내보고 했더니 내보고 했더니 아이고 아이고 그랬다. 내가 너는 옛날에 막 덤블링하고 그랬잖아. 아이고 기신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수들에게는 마음속의 씨름이 대통령이잖아. 근데 양 선수 출전하면 우리는 이렇게 감독님과 코치만 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들어가. 상대를 보면 형님 그 깃발이란 말입니까? 깃발이 우리가 강호동이야. 형님 깃발은 차라리 향수 깃발이잖아. 깃발에 인테리어가 장난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미 거기서 거기고 환경이 들어올 때는 그냥 한 50명이 군단이 들어와 이렇게. 그때 차라리 향수 다운도 달라. 황금살이 차악 들어와서 선바를 잡으면 고급 향수 냄새가 차악 고급 향수 냄새가 고급 향수 냄새 사장님 그냥 사장님 그냥 부들부들부들해.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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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정도로 크고 슈퍼스타다 보니까 겁이 나지. 그때 막 끝날 때에 우리 호동이가 나왔었고 근데 참 저 친구가 올라오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깜짝거린다. 이렇게 왜 여러분 모르겠어. 저거 하신 것 같아. 내가 은퇴를 해야 된다고 호동이를 쳐다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저 친구는 진짜 내 대를 이어서 충분히 씨름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친구라는 걸 느꼈던 게 호동이 체형이 보면 좀 특이하다. 일반 사람의 체형이 아니야. 어떻게 해? 얼굴이 크고 얼굴이 크고 목이 짧고 목이 짧고 가슴이 보통 옆으로 커져야 되는데 호동이가 앞뒤가 커. 호동이를 덜로 들어갔다가 매번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한 번 치는 거 아니라 매번 쪘어? 호동이가 한 번 아니야? 몇 번? 몇 번? 몇 번 쪘어? 몇 번은 아니고 몇 번 지금 논리 뉴스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저기 잘 여기저기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89년도 7월 11일 1989년도 7월 11일 부산 KBS 홀이야 그래서 형님하고 동결성전에서 했는데 첫 대결을 형님은 이제 잘 기회를 못 하셔 이거는 300전 중에 한 번이고 나는 이제 마음이 우상 그렇지 이방기 선배님하고 대결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영혼이 지우지 않은 기억이니까 근데 그때 선배님은 내가 이렇게 잡을 올라올 때 진다라고 1% 생각도 없이 올라오셨지 그때 나는 너를 알라라 생각해 알라라 진짜 호동이가 올라왔는데 중결성인데 아무리 중결성이라도 저쪽 호동이가 올라오더니 어 그래 저거는 그냥 쉽게 잡아뜨리겠다 아 저거는 그냥 뭐 탁 차면 넘어가겠다 결성진만 그대가 걱정하시는 거지 결성진만 결정을 했지 아 오히려 호동이가 올라오길래 야 오히려 내가 참 눈이 좋다 대신 눈이 좋으시다 그쵸 저런 친구가 무지 상황까지 올라왔노 진짜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잡아보니까 아 아 내가 너무 내가 방심하신 건가 너무 방심을 했어 호동이가 너무 방심을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꾸 딱 일어서니까 아 그 느낌이야 옛날에 생각했던 호동이가 아니라 완전 팡이덩어리라 힘이 장난 아니야 맞아 둘이 같이 살았었잖아 살았어 어릴 때 같이 좀 있었지 훈련할 때 어떻게 살았어 씨름을 첫 입문할 때 입문할 때 이만기 선배님 그때 감독님이셨던 황영수 감독님 어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첫 씨름 입문할 때 어 그래서 감독님 자택에 이제 이만기 선배님도 거기서 거주를 하셨고 훈련하고 있었지 어 나는 씨름 선수 막내로 수제자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했지 아 그럼 진짜예요? 마음속에 우상이랑 한 집에서 아 그러게 내가 대학교 때 2, 3학년 때니까 3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니까 완전 애네 빨라지, 빨덩어리 어 그런 분한테 막 저녁이 문도 짧게 열고 뚱뚱하고 안녕하십니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손 귀여웠겠어 그러면 애초에 만났을 때 안면이 서로 있었잖아 어 어 근데 왜 막 이렇게 막 우아하고 막 깜짝거렸어 어? 정 씨 내가 정 씨 얘기하잖아 그만큼 좀 끌렸고 긴장되기 때문에 어 경훈아 그때는 진짜 씨름의 위상이 너희들이 지금 뭐 이 정도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그냥 그날은 그니까 구정과 그니까 그 알았어 이해할게 알았어 알았어 되게 걱정이야 이게 뭐야 교수님 아니 교수님 그때 어렸을 때 체격이 씨름 선수 체격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체격이 나는 워낙 작아가지고 저기 줄을 써가지고 제일 앞에 맨 앞에 와 되게 말랐네 저게 80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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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전쟁 직후 아니에요? 1번 뛰었어요 1번 뛰었지 그래 내가 도지 씨름 선수로는 대승을 할 수가 없는 와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워낙 내가 시골에서 나와라니까 못 먹었잖아 그리고 와서 처음에 와서 우유를 주는데 씨름한다고 우유를 주대 선생님이 우유를 못 먹었다 왜 왜? 설사 설사 나서 아니 근데 그 느끼한 걸 못 먹겠더라고 아들 암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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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우유 좋다고 막 먹는데 나는 그걸 못 먹고 내가 가서 물만 먹었거든 너무 못 먹었거든 그래서 씨름은 도저히 나는 성공할 길이 아니다 그래서 형님이 만기는 선생님한테 씨름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중학교 들어갔어 그래서 황경수 감독 선생님이 그래도 늦게 크는 나이가 있으니까 딱 기다려 보자 이렇게 라고 했는데 아 중학교 2학년 딱 되니까 1년에 몸무게가 10kg 늘고 키가 10kg 늘고 키가 10kg 한 3년을 그렇게 자라더라고 극둑둑둑둑둑둑 소리 났어? 소리났어? 소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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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갑자기 고등학교 세중도 불구해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크더라고 오히려 좋았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작으니까 더 가지 뒤집기 하는 실험 암부름 치고 기술을 낮추는 실험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더 이상 뒤집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져버렸어요 크져버렸어요 큰 실험을 배우게 됐는데 그게 아마 작은 실험과 큰 실험을 함께 다 기술을 기술을 기초적으로 나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만기 천하장사 제일 처음에 됐을 때도 83년에 몸이 이런 몸이 아니고 칼라급이었는데 되게 잘생겨서 되게 잘생기고 이렇게 좀 마른 몸이었는데 천하장사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천하장사하고 대한민국에 그냥 강구라는 강구라는 이야 무슨 강구 어떤 거? 무슨 강구 무슨 강구 어떤 거? 개부라 개부라 그때 당시 80년도니까 우리나라가 흑백TV에서 칼라 정환이 될 때 그래서 그 칼라 TV를 최고 먼저 내가 광고를 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왜냐면 체격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어요. 다 이렇게 자신보다 체격이 큰 사람을 다 기짓기로 넘겨버리니까 제가 소장훈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 정도 차이가 아니야. 근데다가 아니, 차이가 날걸? 얘는 저 백립식이에요. 정국, 정국에. 유봉굴 장사는 저만 하시고 교수님은 호동이 형만 하시니까 얘는 허신잖아요. 나도 160인데? 아, 진짜? 아니, 근데. 아니, 보면 호동이 형 맨날 막 자기 종아리 엄청 자랑한다면 우리는 엄청 괴롭혀. 왜? 아니, 진짜 종아리 부심이 대단한데. 종부심. 종아리 하면 사실 만기거든. 그러니까. 사유리를 모를 텐데 하트가 있잖아, 하트가. 아, 하트가. 하트? 하트는 있어, 몸에 하트가 있어. 종아리? 보여줘. 종아리 하트가 있어. 한번 대봐봐. 아니, 나 하지 마. 한번 대봐봐. 그냥 종아리 우리한테 막. 보여줘. 오랜만에 한번 보여줘.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면 또 좋아. 내가 먹으면 내 것도 볼만해. 양말은 뭐예요? 아니, 근데 호동이도 굵다. 양말 귀엽다. 나도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와,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딱딱해. 씨름으로 여러 건지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생 닭 같아, 생 닭. 생 닭 같아, 생 닭. 진짜 닭찬이 같아. 진짜 닭찬이 같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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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탕. 알탕. 나 닭이가 대박이다, 세상에. 아주 좋다. 아니, 교수님, 교수님 뭐. 근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비교해봐야 돼. 우와. 우와. 하나, 하나. 그 공짜 중에. 우와. 형, 형 대박. 마지막. 대박. 마지막. 작다. 작다. 많이 작다. 두 분 이렇게 서로 조아리 대결하는 거 보니까 뭐 오늘 또 뭐 씨름 대결에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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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조아리 힙으로. 그 스쿼트 아나? 이거. 스쿼트를 교수님 전생기 때는 한 260kg. 260kg. 260kg? 피로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앉았다 썼다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게 돼? 허덤이 들었다네 할 수 있어? 허덤이 140kg이니까 120kg 더 되는 거지. 허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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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나보다 더 불쌍이 높지 않아? 만기 형이랑 유리는 나랑 엄청 잘 어울린다. 여기도 너무 좋은데. 여기도 새로운 톤 가세요. 유리야, 교수님 처음 했나? 아니, 10년 전인가? 맞는데 내가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 방송에서 연영인인가? 그것만 생각하지 옛날에 뭐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유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본 스모 선수 중에 요코즈나를. 있지. 한 10년 동안 혼자서 다 맨날 우승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진짜? 교수님이시고. 처음으로 존경해. 처음으로 존경한대. 아니, 근데 만기 형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 이제 나는 슬슬 물러나고 이어줘야겠다 했는데 호동이 형이 그거를 이제 받았잖아. 근데 호동이 형이 씨름을 오래 안 했잖아, 호동이 형은. 아니, 대를 이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방송하게 됐잖아. 한 2, 3년인가? 그땐 어땠어? 내가 먼저 방송했어야 되는데. 아니, 또 놓쳤네. 내가 경규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나는 서운했지. 왜냐면 내가 이 친구를 대를 이어서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처음에 나갔을 때도 선배들이 봤을 때는 좀 좀 거리도 있고 그 좀 좋은 어떤 역할을 맡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은 좀 마음이 덜 서운했을 건데 나가자마자 아니, 너는 귀여울지 모르고 우리는 미친 것 같잖아. 이렇게 하면서 머리도 편하게 했더만 완전 질질 흘리고 머리 퍼진 티도 있잖아. 떼빵 떼빵. 이게 한 일을 헨벌. 저리, 저리, 저리. 살아야 되나. 진짜 걱정은 좀 많이 했어. 그랬던 호동이 형이 네, 그때도 주관적으로 뵐 때마다 교수님도 항상 그래도 고생 많다 하고 했던 걸 두드려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이렇게 대성하고 진짜 국민 MC가 됐잖아. 정말 저는 선배지만 지금으로는 진짜 너무 배경스러워서 멘불난다. 훈훈한 분위기는 빨리 넘기자. 그래미야. 자, 만기 형님. 제가 문장 한번 내볼게. 나는 실험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다. 왜 속상했을까? 정답! 강호동한테 계속 져서! 계속 안 져는데? 계속은 아니야? 몇 번? 몇 번? 아니 근데 교수님이 씨름하면서 속상했으면 말이 안 되는데 교수님보다 더 화려한 선수가 없고 교수님이 속상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속상했어 정답! 키가 한 7, 8cm 정도 내가 더 컸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키가 작아서 넘어갔을 때 좀 속상했다 상상이... 장훈아 그것밖에 안 되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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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끼는 털이 있었어 이렇게 좀 긴데 이거는 정말 약간... 화영훈이야 화영훈인데 어느 날 경기를 딱 끝내고 나왔는데 호영훈이... 그래서 그게 징크스로 작용을 한 거야 지석적 털이... 호동이... 이 위에 꽂혀 있었어 호동이 형이... 호동이가 이빨을 물었어 왜 그랬어? 정답! 왜? 매일 모레는 밟는데 정작 해수욕장의 모레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거야 훈련만 했지 바닷가만 가면 속상한 거예요 어? 호동이 형 옛날에 해수욕장... 그러니까 그것도 산소통 들고 튀었지 물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도 왜... 그럼 여름에 학예훈련 가게 되면 그... 해수욕장 모레에서도 실전 연습을 하셨어요? 하지! 전지훈련을 가야 되니까 그럼 형도 산소통 맸어? 그걸 왜 맸는데? 어? 여기 맸잖아 니 산소통 벗기장 왜 맸노? 다 하는 건 줄 알았잖아 이게 이미지샷 아니야? 아니 아무리 이미지샷 아니 아무리 이미지라도 산소통... 아니 그거 뭐... 타이어 끄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산소통 아니다! 익수통 아니다! 산소통! 익수통 잡혀야 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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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에서 설렁탕 공을... 악어한 거야 지금 공연은 아니 근데... 근데... 어릴 때 그거 기억난다 갑자기 그러니까... 만기 형님 광고 중에 무슨... 통나무 같은 거! 어 있었어요! 그래 그게 개부랄티야 그게 개부랄티야 아... 키... 영양제야 비타민제 근데 너무 팍굴나가지 2번 힌트... 2번 힌트... 내가 씨름을 너무 잘해서 생긴 일이다 세상에... 너무 잘해서... 정답! 더 이상 이길 사람이 없어서 시합이... 나갔다 하면 우승이니까 해가 없으니까 정답! 자... 니가 운동을 했으니까 시기 질투야 내가 너무 1등을 하니까 다른 모든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괜히 이상한 얘기하고 막... 뭐... 속상해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야 잘해서 이기는데 시기까지는 좋았다 형 경험담이야? 아니 시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생겼던 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1등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가 봐 정답! 확실히 알았지 씨름 시합장에 나가 딱 잡아서 딱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관중이 예를 들어서 이만진의 강호동 강호동! 강호동 전부 다 상대 선수만 응원해 아... 경험담이야? 그럴 수가 없었다 니 경험담이지? 가와 어디 갔는데? 저 세리머니 하려고요 정답이죠 근처도 안 간다 이건 나만의 경험인가? 팬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답! 심판이 형이 너무 목론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경훈 대 이만기면 신인이야 그러면 심판이 약간 편파 다른 선수 쪽으로 편파 판정을 했어 그런 것도 있었지 비슷하게 넘어가면 나는 무조건 젖는다고 생각해 진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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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이해해! 너무 이해하지? 이 형 몰라 너네 아니면 진짜 여기 파울 아닌데 나한테만 파울 물고 내가 파는 거 다 안 물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형은 좀 파울 심었어 아 그 그 왜? 내가 파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파울을 안 해 대한민국에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이만기 서장 오면 아는 얘기야 이거는? 이건 내가 볼 때 어려움을 몰라 그게 아니에요 정답 천하장사 하도 되니까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대충 불렀어요 천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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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기 이만기 립싱크 립싱크 씨름할 때마다 룰을 조금씩 바꿔 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형이 너무 이기니까 형 약간 불리하게 규칙을 바꿔 나도 나도 그랬거든 나도 정답 와 형은 오로우라고 덥네 형 그만큼 영향력이 없을 거야 저의 교수님 바닥까지 안 올라가가지고 룰이 바뀌어서 호동이 형이 이겼나 보다 호동이 룰 바뀌고 나서 주로 왔잖아 형 꿀 빨았네 내 때문에 규칙이 바뀌어 왜? 어떻게? 처음에 앉았다가 오래 잡았다가 덩치가 작으면 이렇게 앉아서 잡으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리 서서 먼저 잡아라 프로 씨름을 예? 할 때 와 그래도 이만기가 계속 이기니까 이만기는 왼손잡이니까 우리가 다리 삽밥부터 먼저 잡잖아 그 다음에 허리 삽밥 잡았지 거꾸로 했지 거꾸로 허리 삽밥부터 먼저 잡고 다리 삽밥을 뒤에 잡은 적이 있어 아 왼손잡이시니까 왼손잡이시니까 왼손잡이시다 중추전국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시름을 네 혼자 독식하는 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이래가지고 서로 비슷하게 넘어가면은 불리하게 돼 그래서 내가 태장사꾸남이 있었잖아 아 진짜? 태장담을 해가지고 어? 야 뭐가 똑같대? 농구가 룰이 바뀌고 있어? 진짜 외국인 선수가 전부 다 내 땜에 온 건 아니지만 이게 내가 있으면 시답이 안 돼서 그래도 데리고 온 거야 진짜로 용병이 시대가 왜냐하면 팀이 여러 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실력 차이가 너무 나면 게임이 볼 재미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만들려면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와야 돼 없잖아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뭐 뻥이 아니라 사실이 교수님은 이 얘기가 완전 이해가 되겠네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호동이 형도 있었어요 호동이 형 이후에 시름선수로 소리 못 질렀잖아요 그래서 홍만이도 매일 오 커피 난 거야 커피 난 거야 그 다음엔 커피도 못 질렀어 내가 찾아왔어 근데 시름하다가 커피가 왜 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어떤 양도를 부어 우리 삽박하다가 삽박을 서로 녹게 되면 그냥 중지나 생각을 해도 돼야 근데 그때부터 규칙이 바뀌가지고 떨어진대도 어르신데도 빨리 먼저 공개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방심하다가 한 분이 찍었는데 공개가 안 했어 그러니까 상대가 죽어가지고 그랬어요 졌는데 공개가 난 줄 몰랐어 공개는 지인 거야 근데 내한테도 그런 게 없었지? 응?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호동이는 그러면 진짜 씨름함이 속상한 적이 없었나? 저는 그쪽으로 저 심판 우리 그 위원분들에 대한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이겼다는 거야 완벽하게 이겼다는 거야 옛날에 이 일리기만 했지 슈퍼만들한테 근데 심판한테 왜? 왜 그... 왜 이런거 왜 이러냐 왜? 왜 이런거 심판한테 그게 깜짝깜짝 깜짝 깜짝기지 마라 이 셰이크야 하길래 내가 놀랬죠 많이 어린 나이에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이겼을 안 하는데 아, 이거 골찬지를 안 하면 말리겠다 해서. 저 요가운데 얘. 아니, 근데 어떡해. 나 이 얘기 지금 왜 이리 끊어? 너무 무승기도 하고. 짠, 왜 이리 끊어? 끝나고 사과했어, 형? 아, 끝나고 가서 항상. 이제 내려가면 항상 교수님한테 이제 선배님. 형은 사과 받아줬어? 안 받아주지. 안 받아줬다. 아니. 근데 모든 게 굉장히 끝나면 다 잊혀지게.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반갚음 할 수도 없고. 갖다가 서서 또 심장해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또 천황사 이만기라는 황제라고 생각하면 기가 죽어서 대기는 안 된 것 같으니까. 맞아. 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